자동화 솔루션 테라다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및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용 자동화 장비 기업입니다. 주요 생산 아이템은 자동화 시험장치, 상호 접속 시스템으로 반도체, 전자, 네트워크 시스템 분야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생산하여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 테라다인의 제품을 공급 중입니다. 최근에는 산업 자동화 제품이 발전함에 따라 고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제조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장이나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율 이동 로봇의 감지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제공 중에 있으며 앞으로 해당 분야의 발전이 더욱 기대됩니다. 한국에 설립된 것은 일찍이 1979년으로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게 판매된 장비의 기술적인 지원 및 판매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테라다인 코리아는 기본적으로 조직 구성이 세일즈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구성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즉, 다시 말해 함께 일하는 조직 구성을 아끼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에 기울이기 때문에 자신의 테라다인에 관심이 있고 성장하고 싶다면 그 어떤 곳보다 좋은 직장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테라다인의 핵심 가치는 회사의 명예에 대한 개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옳은 일을 행하는 것과 이슈를 있는 그대로 보는 시각을 갖춰야 하며 직급에 상관없이 이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직원은 토의나 회의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없으며 책임과 임무를 가진 개개인에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운 행동을 인정하며 팀워크를 통해서 더 나은 성과가 창출된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이슈나 문제보다 앞서가야 함을 강조하며 고객사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출 서류는 국문 이력서, 국영문 자기소개서이며 서류, 면접, 합격 순으로 채용이 진행됩니다. 테라다인의 예상 면접 질문입니다. 리주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식까지, 합격식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직을 위한 일대일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